어제 나 때문에 많이 불편했겠다. 그럼 나는 먼저 갈게. 밥은 먹고 가지. 부가고 끓였는데. 그래 애써 차렸는데 그냥 가면 예의가 아니지. 어 살 것 같다. 눈꺼운 좀 떼고 먹지. 됐어? 혹시 어젯밤에 내가 실수했어? 힘내했어? 토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. 내가 욕했어? 때렸어? 그럴 거 아니야. 그럼.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. 아무래도 없어져. 나 좀 보고 얘기해. 나 먼저 일어날게. 너 다 먹고 여기 그룹 살고 싶은 게 누가.